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을 보니까 조성래 회장, 효성그룹의 1.5세대죠. 유언장이 공개가 됐네요. 조성래 회장님은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인연이 있기 때문에 참 부지런하신 분이었고 그 다음에 또 부유한 집안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긍금절약하는 그런 인물이었고 그 다음에 참 꼼꼼했죠. 매사가 엔지니어 출신답게 그리고 스판텍스라는 이런 기술 개발에서 또 일익을 담당하셨는데 이제 말년에 아들이 3명 아들들이 다 잘 컸습니다만 그 아들이 3명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삼남, 막내하고 여러분들 갈등이 좀 심했죠. 심해서 그게 이제 참 조성래 회장님을 잘 아는 분들이 가슴 아프게 생각했던 부분 가운데 하나죠. 그러나 또 다르게 보게 되면 자식도 설화의 자식이니까 품을 떠난 자식들이 이견이 생겨가지고 부모와 함께 대들고 형제 간에 분란을 일으키는 것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일어났어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런데 오늘 조성래 회장이 남긴 유언장이 공개가 됐네요. 그 내용이 참 자식과 부모 사이를 한 번 정도 더 생각하게 되는 이 중앙일보에 의절한 찬함에도 상속 재산을 나누어주라. 조성내장 마지막 마음. 그 제목이 참 마음에 여러분들 와닿네요. 그게 아버지 마음인 거죠. 아이들하고 분란이 생겨가지고 결국 그것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채로 저 세상을 떠났지만 그리고 떠나는 상황에서 아버지 마음이 자식들을 그렇게 해서 냉정하게 편개 쳐서 되겠느냐. 그래서 아버지의 크게 대들었던 아들에게 유유분 재산 가운데 일정 부분을 주도록 해라. 그렇게 여러분들 상속하는 유언장을 남긴 거죠. 이제 집안 전체와 싸운 찬함에게도 재산을 줘라. 이게 이제 아버지 마음인데 제가 참 마음이 이렇게 참 안 됐습니다. 보시게 되면 세 형제를 향해서 가족과 형제 간 화해를 당부하는 유지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게 이제 아버지가 보통 생각하는 마음일 겁니다. 자식들이 아무리 깊이 생각하더라도 부모 마음을 따를 수가 없습니까. 보시게 되면 차남 조현문 전 부사장에게 유류분을 웃도는 재산을 물려주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고 유언장에서 부모 형제의 인연은 천륜이고 형은 형이고 동생은 동생이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형제 간 우애를 지켜달라. 행전한 이후에 의절 상태인 조현문 부사장에게도 자신이 보유 중인 효순그룹 주요 계열사 주식 등으로 유류분 직계 비속의 경우 상속 재산 몫의 50%를 상해하는 재산을 물려주기로 했다. 제가 며칠 전에 조현문 부사장이 대형 높음을 해가지고 유류분과 관련해서는 그걸 되찾기 위한 법정 송사를 계획하고 있다. 그런 보도를 봤기 때문에 오늘 조승래 회장의 위원장을 보고 아버지 마음은 참 이런 마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마 이분이 조현문 차남이네요. 장남 차남. 장남하고 이러면 삼남하고 붙어가지고 굉장히 세상을 마지막에 굉장히 고초를 많이 겪었죠. 자, 어쨌든 간에 오늘 보니까 여기 한 분 말씀이 참 마음에 드네요. 부모는 자식을 가슴으로 품고 끝에는 가슴에 묶고 간다. 부모 마음이 그렇죠. 대개 부모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선거 문제를 이렇게 집요하게 다루는 것도 자식 세대에 크게 많은 것을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행편은 아니더라도 집안마다 행편이 다르겠지만 그래도 지도자를 자기 손으로 뽑고 그리고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 정도는 기성세대가 자식 세대에게 물려줘야 되지 않겠나 그 소박한 바람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부모는 자식을 가슴으로 품고 끝에는 가슴에 묶고 간다. 아무튼 잘 이렇게 아버지 떠난 이후에 화합해서 사회적으로 무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